아이고 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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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맨아 지금 우리 세상이 좀비로 바이러스가 다 감염이 돼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뭐? 우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나가면은 바로 좀비가 될 수도 있다고 경비원이 막고 있는 거 있지 안돼 나 비에는 엄마 아빠가 있다 바리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로 탈출해야 되는데 지하철로 탈출을 해야 돼 지하철로? 이쪽으로 내려가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보라야 빨리 와 너무 무서워 여기 좀비들을 피하고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돼 여맨아 나 도망가지마야 돼 보라야 도망가자 자 여기 아이고 아이고 여맨아 보라야 여맨아 너 부쳐졌어 미니 보라시 여기를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아 미니 보라시 여맨아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여맨아 나 기다릴게 자 여기 지하철을 빨리 탈출 해야만 합니다 여맨아 너 진짜 못하구나 자 빨리 여기를 막고 있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하네 오오 너무 무서워 여기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기가 길이 아닌가 봐 어 그런가 봐 여기 있다 여기다 자 어 좀비가 쓰러져 있어 좀비를 밟으면 안 돼 어 알았어 감염이 될 수 있다구 어 이거 좀비가 어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 여기 어 빨리 뛰어가야 돼 통로니까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 예 도망가야 돼 여맨아 우리 살 수 있어 자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빨리 이쪽으로 와 여맨아 나 너무 훈두한가봐 점프가 안 돼 빨리 와 빨리 와 자 자 오케이 어 여기 뭐야 여기는 기계실인 것 같은데 전선을 밟으면 안 돼 전선을 감염이 될 수 있다 아니 감전이 될 수 있다고 아 여맨아 안 돼 여맨아 너도 죽으면 어떡해 보라야 빨리 도망가자 여기를 여기를 빨리 도망가야만 해 빨리 와 빨리 우리는 잘 할 수 있어 가까운데로 점프해야되는거야 그래 끝으로 가서 끝으로 가서 쪼 점프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나 완전 잘하는거 같아 잘하잖아 자 오오오 아 나 완전 날쎄 이럴줄 알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놨다고 오케이 좋다 자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을 빨리 탈출해야 돼 세상은 지금 다 좀비 세상으로 변했다고 어 밑에 봐 밑에 봐봐 사람들이 지금 좀비들한테 잡혀먹고 있어 어 우리 엄마 아빠는 괜찮겠지? 그럼 자 그러면 이 시체에 다리를 밟고 여길 빨리 도망가자 어 인간 다리도 있고 인간 머리도 있고 어? 어 여멘아 나 부숴줬어 요기에 닿으면 바로 어 뭐야 요기에 닿으면 바로 죽는거 아아아아 내 머리 아아 너부터 가야겠다 여멘아 알았어 우리 천천히 가자 천천히 해보자 응 첫 점프 점프 머리 밟고 천천히 천천히 조심해 자 몸통 밟고 머리 밟고 으야 짜 야 까대 왔어 왔어 아이고 나 앞에서 넘어졌어 천천히 해 내가 여기서 음료수 뽑고 있을게 알았어 너 뭐 먹을거야 사이다 먹을거야 콜라 먹을거야 나는 코카콜라 아니면 안마셔 코카콜라 알았어 띡띡띡 어 코카콜라가 없대 여기 세상이 외망해서 아하하하 패시밖에 없는거 아니야? 그니까 말이야 여기 지금 코카콜라가 없대 아이 그라 좀비들이 다 뽑아먹었나봐 코카콜라를 아 좀비가 왜 왜 왜 콜라를 마셔 야맨아 너 진짜 웃긴 애다 너 빨리 언제와 근데 아 나 그만 갈게 좀만 기다려 나 이제 진짜 집중한다 그래 보라야 빨리와 천천히와 천천히 보라야 지금 천천히 와야돼 빨리할 필요없어 자 다리 몸통 다리 머리 밟아 머리 앗쨰 지하철 타고 이제 빨리 집에 가자 응 아니 지하철 안두 헉 좀비들한테 지금 다 습격이 당했네 어떡해 물건을 밟고 빨리 도망가자 여기 다 감염 됐나봐 그러게 말이야 염엘하다 너무 부셔진게 웃기게 부셔진거 같애 자 이쪽으로 다 넘어왔어 여기로 빨리 와야돼 어 나 지금 가고있어 아 아이 또 시작됐다 천천히 가방을 밟고와 자 천천히 와야될 어 아이고 나 뭘 잘못하는거지 자꾸 나 먼저 갈까 아이 좀만 기다려 친구도 뭐 기다려주냐 일단 한참 기다리고 와야될 아 이거 천천히 해 오케이 됐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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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나 잘했지 와 진짜 잘한다 자 이거 피해서 가야된다 여기가 천천히 아 오 오마이갓 그 피해서 가야돼 이거 초록색깔 알았어 좋아 와 거대한 여기 어 거대한 좀비팔이 있다 뭐야 이거 좀비팔이 있다고? 응 여기 진짜 거대한 좀비팔이 있어 헐크 아니야 헐크? 그니까 말이야 뭐야 이거 갑시다 갑시다 헐크팔 진짜 크다 여기 비상계단이 있대 빨리 올라가자 어 여기도 좀비들이 있어 해 야 나 올라왔다 오우 조금 잘하죠 제가 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나 죽는다 여메아 여메아 나 올라왔어 응 먼저 가 어 기다릴게 할 수 있어 여메아 좋았어 나 가고 있어 좀만 더 오면 돼 빨리 탈출하자 여기는 좀비들이 가득한 지하철이야 마냥 부산행 같아 부산행 그러게 너 그 영화 봤구나 어 빨리 도망가야 돼 그 영화 완전 재밌어 여기 코카콜라 있다 미니 보라가 좋아하는 코카콜라다 근데 없어 어 여기에 탈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좀비들이 막 매달려있고 사람들이 막 지금 다 긁히고 난리가 났어 어 여기 지하철 탈출구야 빨리 와 점프 끝에도 점프 어 나 점프했는데 조금 더 없다고 아니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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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어려워 이거 끝에도 점프해야 돼 끝에 오케이 내가 갈게 나도 좋힘이 와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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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 완전 잘해 오케이 후후 이제 올라가자 탈출이야 이제 이야 드디어 탈출이다 탈출입니다 뭐야 뭐야 엄마 아니네 아니야 여기 지금 자동차를 타고 탈출이 하는데 도시를 탈출이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타면 되는 거야 그치 아 차 한대에다 어 여멘아 나 운전면허 없는데 운전면허 없어 여멘아 나 큰일났어 운전면허 없는데 이거 다 수많을 칠 것 같아 내려가서 타 빨리 내가 좀비보다 더 무서운 일가 될 거야 자 여러분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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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멘아 너 그래도 운전 많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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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우와 여기가 너무 빨라서 오오오 오오오 나도 많이 왔어 여멘아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자 좀비를 피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브레이크를 잘 잡으면서 자 이번엔 깰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깰 수 있을까요? 안 돼 아 다 왔다 도시가 보여 나도 거의 다 온 것 같아 여러분들 도시가 보입니다 야 야 와 뭐야 집에 도착했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깬 것 같아 너 아 나 집에 도착한 것 같은데 오오오 완전 좋겠다 어 뭐야? 아 이게 깬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아 탈출이 남았다고? 아니네 이거 이거 구경할 수 있게끔 날아다닐 수 있어 아 진짜? 내가 뭐 구경하러 갈게 너 아 나 구경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한테 가볼게 아니야 여민아 내 운전 실력을 보고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너 너 또 웃을거야 안돼 와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 제가 깼어요 여민이 진짜 잘한다 운전 네 이렇게 해서 또 지하철을 탈출했네요 보라는 아무래도 탈출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미니 보라와 잉여맨의 로블록스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맵으로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안녕 어딨는거야